아 칼 떨어지뻔 했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죠? 네 오 파란불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와 잠깐 저 새끼 누구야 빨간색 권은희 김태호 이태규 김성규 김은혜 야 이게 의석의 힘이구나 최인수 와 이게 의석수 깡패 그러면 투표를 우리 PD님들 요거 빨리 편집해갖고 찬성 187 반대 99 바로 그러니까 이야 사진 찍어 시끄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 287인 중 찬성 187인 야 쟤는 왜 99이야? 희탈포가 있어? 못 누른거 같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탐포합니다 우와 어떻게 해야되었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이아 대북으로 아 야 대북으로 스태프로